3정도 배정이 있고 괜찮은데? 한번 합시다 이거 맛있는데 요렇게 상속 찍으면 그죠? 업치고 에리 업치고 라리 맛있어 여기에 4효제만 해도 이게 어딨냐 큰 그림 그려 왕관 먹었어도 정지 안먹냐고 모르겠어 정지 그냥 난 먹으려고 쓰는거야 뭐 함부로 따라하고 저 때문에 정지 먹었다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먹어도 쓰려고 나는 그냥 시X변이야 또 시X이렇게 뜨니까 안할수가 없다니까 그죠 개새끼 이거 팔잖아 그죠 아... 조이 필요한데... 조세라프? 에휴... 반마리만 다시 해. 아 진짜 했나 이거. 안 갈 때 진짜 잘 떠. 이게 생각보다 놀리는 거든 기분이. 중심은 안 잡아도 되고. 어 황제기 좀 맛있을 것 같은데요. 넣었다 뺐다 잘하면 좋아서. 한도라도 맛있지. 내가 같이 먹기. 나는 말했잖아. 꿀벌 이거 재수 없어서 바로 돌린다니까. 탈디닷... 좋됐네. 4달 일단 4달. 오케이. 보상에 보상에 보상으로 가겠습니다. 6달로 가자 일단은. 달콤술사랑 폭받아놓고 폭달술사 덱하자고? 그렇게 해야될 것 같아. 아... 이럴검 아까 그 런블를 넣어가지고 깨알달콤 할걸. 아이씨 짜증나 빨진다 그냥 미치겠네 그냥. 아우... 일단은 달콤 2개 빼자. 이거를... 하급모방 삽시다. 하급모방 삽시다. 하급모방 삽시다. 하... 아쉬워. 딸쪽이 가자. 모르겠다. run 이par 그렇지. 팔에련, 팔복, 가르치 가르치. 세라핀 아... 티어 어디냐고? 마음만큼은 랭커 긴 해. 나... 저... 웬만하면... 90% 확률로 마카오 갈거거든. 마카오팔찍을려고 봤는데 지금... 아 레이트 폭탄 수 있어 이거 어떡하냐 나이스 나 아르카나 물 건너가서 어 어 어 어 어 아 아 어 어 어 어 존댓어 아 부활 조이도 없잖아 어 아니 진짜 생템이 없는게 말이 되냐 이거 으 으 으 으 으 행복하자 우리 에라 모르겠다 고고 투고 일단 투고 이 새끼 왜 안 들어갔어 너 뭔데 이거 뭐야 창고에 고라리까지 있는데 시발 뭐야 어떻게 해 어 번호 교환은 왜 팬미팅 직전이 지금 살해당할 위험이야 존나 무섭네 이거 넣어야 되는데 딸리야 이 새끼 뭐야 아니 이거 고연포 투고 어떻게 해 아 아 이거는 우리 고스톱 자유는 우리 크럼마도 투고 안해 아 시발 투고 어차피 X된거 투고 때렸는데 이거는 진짜 아니야 아니 보상부터 10창렬이었어 야 투고 야 이 새끼 버리자 삼성 필요 없잖아 인정? 다음판 1등 55월 번호 교환 실냐고 번호 교환 패스하겠습니다 찜찜이요 파렙지 진짜 게이팬 맞네 그러니까 나 요즘에 야 근데 그거야 나도 이거 차라리 패드립을 해 패드립이 더 좋아 욕을 해 욕이 더 좋아 아이돌들 있잖아 아이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사생팬? 그거보다도 그거라잖아 남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 게이물 소설 만들어서 막 그 공유하고 뭔지 알지 어 그게 제일 싫다잖아 어 아 게이팬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자팬들이 그 팬픽 있잖아 어 그거 그게 남돌들 제일 저기 어 제일 스트레스 받는다잖아 어 일단 태불망 어어 지바알 대? 노버대? 노버대? 해줘 뭐 되길 바라며 해줘 뭐 됐으면 좋겠다 갖고 싶은 엘프 2,100 침님 치즈 5,000개 감사합니다 하력지 따먹기 대수 하력지에게 따먹히기 아 아 진짜 게이였어 게이 유입 게이 게이 유입이 왜 이리 많아 족간네 그냥 진짜로 아 아 아 아 아 그냥 안그래도 폭탄술사할 때 왜 와 어 이게 진짜로 이 스트레스 수준이 이 진짜 달라 파렙지에 말을 했잖아 그죠 1등인가 파렙지 2선까지 야 근데 이거 현실과 타협해서 고용포 이거 갈아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새끼 쌍고용포인데 병신인 것 같은데 인정하시죠 플레모 쏴나고 파이나 받아야 되겠어 이거는 잠깐만 라실가 납치라는데 에라 모르게 다 깜만 팔깜만 2 2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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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정도야 뭐 이지 쌍란 이거 옥하냐 어어 쌍란 스몰도 하고 싶네 15초는 지났거든 김치가 얘만 죽여주면 되는데 시간 끝났어 찹배 찹배 어 일단은 뭐 미션 그거만 받을게 찹배 찹배 시간 끝났다니까 시간 끝났어 어 허허 쏘 맨 시간 끝났어 허허 스택 존나 잘 쌓이네 어어 암살자 꿀벌 이건 아니지 적당히 해야지 그래 어어 아니 후방의 핵심 요거트 들어가지 깜만 스몰더 스몰더 들었다고 생각하자 소라카 스몰더 들어가면 사기야 추팔 그웬이 그렇게 좋다던데 야 지금 추머니가 다 하시잖아 잠깐만 야 20초만 야 이 새끼야 시간 끝났어 이 새끼야 찹배 이 새끼야 바로 삼성도 3400딜 안 나와요 이 쌍란 쌍란 쏘라카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인정 어어 어 근데 흠나서 진짜 계산이 진짜 장난치는게 아니고 흠나 진짜 좋아요 흠나세 야 김치한테 야 이거 역동의 보석이랑 템 셋이 에반데 결국에는 뽀삐가 3위체를 드린 오모? 어 쌍스몰 아 일단 김치 이성 하자 그거 할까? 팔식 재미보기 재미좀 볼까요 이제? 사냥꾼 버리자 사냥꾼 스몰더 이거 쓰고 어그로 쓰고 그웬 쌍란에 그거 해버릴까요? 어 나가 이새끼야 그냥 파력 정식이야 이새끼 왜 기어나와 아 이새내내내내내내내내내숩 이십이초마 얘들아 다 죽어 다 죽어버려 가버려 싹싹 아니 빨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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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 오 얘들아 나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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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지고 아이고 쌍란축지가 생긴것까지 폭탄일수 있어? 인정 가렵지 봐 아이씨! 그애나 사거리가 왜 2야 그아가 왜 사거리가 2야 다시 가둘기 다시다시 나오기 컴먼 컴먼 컴먼~~ 어 컴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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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뱁 컴먼 에이 웨응 핑크 해 하지만 22초에서 sf에 못붙여?? 왜 나와 가원아찌 싹싹김치요? 이거야 싹싹김치요? 후 trillion 아... 아... 깔끔했구만... 이거야? 어... 이거를 1등하네... 그러니까 다른 애들 뭐 먹고 살라고...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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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